안녕하세요. 손흥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손흥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손흥민입니다. 오늘의 내 홈바디 라이브입니다. 렛츠고! 오늘 촬영은 편안하게 하면 된다고 집에 있는 것처럼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스케줄 없는 날엔 거의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. 집돌이죠. 한마디로 집돌이. 원래 집돌이들이 가장 바쁜 거 아시죠?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바쁘고 나가지 일단 아는 편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도 하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. 좀 오래 했다 싶으면 몸도 살짝 풀고 모니터링도 다시 하는 것 같아요.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요. 힙합도 많이 듣고 K-POP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요. 노래 비트면 비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듣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Z 플립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한 거 같아요. 계속 삼성 거를 좀 많이 써보니까 다 연결이 되잖아요. 탭, 워치, 핸드폰 이렇게 기본적으로 셋을 다 연결해 놓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주고 에너지 뭐 그런 것도 아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 세입 에너지 just like this. 패션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좋아해요. 정신없이 후다닥 나가도 알아서 떠주니까 외출할 때 정말 옷에만 신경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저한테 SmartThings란 연결돼서 엄청 편하고 그런 건데 되게 쉬운 거니까 설명도 그냥 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It's easy, SmartThings.